오케이 그래서 민준이가 16호 짝수인데 했나 안했나 모르겠네 안했네 너 화수목 온다메 연달아 3일인데 괜찮겠어? 일단 해보자 그리고 안했고 딱밤 오케이 어 틀린거 하나마다 딱밤한데 딱밤 어떻게 때릴거냐면 이렇게 때릴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경찰에 신고를 하지 마시구요 니가 숙제 안한거니깐 오케이 아주 어려울거다 이놈씨끼야 책 한개가 없는데 어 책 다 됐어 책이 다 됐어 참 그래서 그것만 하고 시험만 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쪽지 남겨놓을거야 그거 복습하면 돼 야 얘는 뭐가 되겠다? 아이씨 맞춰버리네 아이씨 아깝다 딱밤 하나 따라갔네 아이씨 think think 잘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조심해야 될건 th죠 th가 못했고 오케이 혀를 살짝 물고 th 됐어 그러니까 th는 th나 th가 되는데 여기서 쓰이네 아이는 대표 소리 e 그럼 여과의 소리가 c 그 다음에 nk는 뭐든가 그랬더라 한꺼번에 내줘야죠 nk는 뭐? 응크 ng는 음 됐습니까? 합치니까 th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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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nk도 아니고 think도 아니고 think think 야 혀로 살짝 물고 th 해봐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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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nk 그렇지 think 그래서 친구한테 think 발음 시켜놓고 뒤통수 탁 때리면 혀 깨물기 딱 좋아 이거 읽어봐요 뒤통수 탁 때리면 돼 됐습니까? 그러면 막 안되겠다 큰일 나겠다 알겠습니까? 그럼 하지마 알겠습니까? 병원에 경찰서 끌려간다 선생님하고 같이 think think 알겠습니까? 자 얘는 어 당연히 되지 charge 비슷하게 맞았네 아이고 오오오오오오오 charge charge 그래서 여기서 조심해야 될건 th가 못했다 치 자 a는 a가 내는 소리 4가지 그렇지 그렇지 그 중에서 뭐가 된거 같애? 그렇지 아 r은 r 여가의 소리가 char 그 다음에 g는 뭐 같은데 g는 두가지 소리 갖고 있지 ok g는 그냥 그 g 같다 그래 g는 뭐 같은데 그 g 같은데 여기서 뭐가 됐다 g 됐어 그러니까 다 합치니까 얘는 소리 안나겠고 합치니까 charge charge ok 충전하다란 뜻이죠 charge ok 핸드폰 빨리 차지 해줘야지 그렇지 됐습니까? charge 자 얘는 뭐가 될까 그렇지 day day th는 이번에는 s가 아니고 z e는 대표 소리 e y는 e y가 내는 소리 3가지 기억나는대로 얘기해주세요 i i e 짤막 됐습니까? 짤막인데 이렇게 합기 그냥 납쓰기 귀찮아 선생님도 사람들이 귀찮을거 아니겠지 그치 됐습니까? 여기서는 e가 됐고 합쳐서 뭐가 됐다? z z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 계속 아싸 딱방거리 나왔다 아싸 딱방거리 나왔다 아이씨 맞췄어 shield 뭐라구요? shield 여기서 조심해야 될건 sh죠 sh가 뭐됐다 sh i는 대표 소리 e i가 내는 3가지 소리 그중에 e 됐구요 얘는 거의 소리가 안나는거야 뭐 요정도 소리나는거야 알겠습니다 god shield l l d 합치니까 shield 됐습니까? shield 게임하면 많이 나오는거잖아 이거 맞지? 어? 이거 본적이 있지? shield shield 맞지? 맞지? 그치? 방패란 뜻이야 방어막 shield shield 됐습니까? 니들 이제 친구들 만나고 야 니들 뭐 맨날 shield shield 한테 니들 shield 쓸줄이나 알아? 이러면 되겠네 알겠습니까? shield 그럼 얘는 뭐가 될까? 아아악 does 뭐라구요? does 좋았어 유가 내는 3가지 소리 뭐가 있는데? 중에서 뭐가 됐다 힘 빠진 어 가 된거야 이거 truth 라고 한다고 선생님은 틀렸다고 생각 안해 근데 미국사람들이 뭐라고 한다? 미국사람들이 thus 라고 한단 말이야 됐습니까? 뭐 이건 호주사람들은 tos 하기도 해 됐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미국식으로 배우니까 됐습니까? 얘가 뭐다? thus 됐습니까? thus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될까? 와 계속 맞추네 와 너 실력 좀 된다 이제 아 체인지 체인지 오케이 너도 혹시 오늘 딱밤 만든건 아니겠지? 잠깐만 기다려 형 다 끝났으니까 얘 뭐하자 그래서 체인지 체인지 th는 뭐가 됐고 치 여기에 e가 아이고 멀리도 건너갔네 그래서 a 그래서 얘는 um g 원래 ng 는 응 되는데 이 경우는 좀 달라 됐습니까? 그래서 합쳐서 뭐가 됐냐면 체인지 가 된거야 체인지 됐습니까? 왜 또 뭐 서현이 옛날 생각나? 흐흐흐흐 체인지 오케이 됐구요 어 어 일단 어 끝났기 때문에 교재 끝났기 때문에 선생님 어 복습 열심히 해 선생님이 선생님이 어 지금 어 끝났어 수고했어 어 고맙소 수고하소 수고하소 한 번 한 번 ін 수고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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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